이게 인스타라이브인가? 이게 뭐지 이거? 된 건가? Hello. Hi. Nice to meet you. Hello. 안녕하세요? Yes, I'm 인스타라이브 시청 중. 아니 하는 중. 어. 어. Hello. Hi. 오. 되게 신기해. 처음 하는 중이야. Okay, I love you. Miss you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잠깐 시간이 돼서 잠깐 인스타라이브를 켰습니다. 오늘 좀 있으면 저희 퓨처리스나 비톤의 정규앨범이 이제 발명가 되죠.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보실 텐데 그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컴백 날입니다. 컴백 날. 네, 너무 떨리죠? I don't want to like it. I think we'll be able to change the music. 카메라 끌린 바람인데. 네 네 잠깐 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옷을 입고 네 인스타 방송을 아니 좀 이따가 라이브를 할 생각입니다 잠깐 왔어요 잠시 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네 별로 안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잠깐 회사에서 저도 회사에 회사원이기 때문에 이제 근무중입니다 근무중이에요 인스타 라이브 되게 신박한데요 무부정에 자 되게 해외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연습실에 덕그러니 진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계속 뭐긴 뭐예요 텅 텅 비는 곳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하이 오케이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영어를 참 수빈이는 도망갔습니다 네 수빈이 도망갔고요 지금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저의 순 좀 이따가 단체로 이제 갈 때까지는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인스타 방송을 진짜 잘 켜지는 않는데 너무 시간이 좀 나와서 잠깐 켰어요 잠깐 다른 멤버들은 지금 위에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머리 색깔이 다 빠졌어요 원래 핑크였는데 핑크가 좀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염색을 해줘야 돼요 핑크가 다 빠져서 지금 주황끼가 좀 남은 것 같아요 주황주황 하죠 주황주황 염색해야죠 염색 해야죠 알려드네요 손이 정말 잘생겼어요 네 아 손이 잘생겼죠 이따가 첫 헤이 Gobierno I'm so good 떨리고 걱정도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앨리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앨범 중에서 Unpretty 이런 앨범을 굉장히 좋아해주셔서 나중에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셀카 언제 올릴 거예요? 셀카는 저 염색하고 올리려고요 지금 머리 색깔이 다 빠져가지고 염색하고 올리겠습니다 안녕 너무 좋아요 누제스 누제스라고 잘 불러주세요 제가 영어로 잘 못해가지고 하이밖에 오는 게 있네요 헬로밖에 오는 게 있네요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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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 유 근데 꼭 Unpredictable 라이브 보고 싶어요 Unpredictable 어디까지 나왔지? 진짜 다 지금 여기서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제 곧 나오니까 그때 스밍 스트리밍 해주시면 됩니다 스밍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많이 들어주세요 그때는 제가 이제 얼마든지 제가 라이브를 방송을 통해서 제가 라이브를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많이 많이 불러드릴께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나가야되요 다른 또 이제 오늘 컴백 날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밍 좀 이따 잊지 말아요 지금은 회사입니다 회사 신사옥에서 지금 네 잠깐 미팅 볼 게 있어서 그래서 멤버들 모두 해가지고 왔었어요 네 Up to Up to Unpredictable Unpredictable 네 이거 뭐 라이브 요청 뭐예요 이거 요청 보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청 보기 하면 큰일 나는 건가 네 스테롤 레디 스테롤 화이팅 네 밥은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약간 먹고 지금은 좀 안 먹고 있어요 좀 더 저녁에 먹으려고요 네 누리면 안 돼요 누리면 안 되는구나 누리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큰일 난다고 알겠습니다 음 누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인스타 라이프라니까 이제 해외팬분들도 많이 들어오신다 아마도 저랑 이제 팔로우 하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My New Jazz New Jazz 네 이제 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짧지만 되게 라이브 방송 좀 이렇게 왔어요 다음에는 뭐 다음에는 또 찾아올게요 네 오케이 다음에 또 봐요 오케이 다음에 또 올 거죠 바이바이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아 그때는 인스타일지 아니면 다른 방송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활동기잖아요 이제 볼일이 아직 많으니까 우리 팬분들 우리 또 봅시다 네 즐거웠습니다 짧지만 네 바이바이 또 만나요 See you soon 곧 만나요 어차피 좀 있으면 곧 만나니까 곧 만납시다 오케이 바이바이 어떻게 끄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논쟁은 오케이